배성우씨, 네. 먼저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일단 사죄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끼쳐드렸던 실망, 그 외에도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함께 작업하는 분들께 폐를 끼칠까, 그게 아니고 사실 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조심스러웠고 두려웠고 그리고 죄송스러웠습니다. 이 작품은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제작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땀과 노력으로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작품과 함께한 모든 분들께 누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최대한 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작품을 빌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